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 1분기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있는데요. 서윤식 기자가 전 장관과의 직격 인터뷰를 요약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MPC 경남 뉴스투데이 직격 인터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 내년 1분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지사 부재로 메가시티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겁니다. 저희들은 내년 1, 4분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실제로 특별교부세로 그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확정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출범은 절대 지장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과 재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SOC 사업 추진이 쉽도록 예비다상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창원특례시에 광범위한 권한부여도 시사했습니다. 부처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만큼 가치적이고 실효성 있는 권한의 이양을 예고했습니다. 특례시가 어떤 권한을 주면 좋겠냐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 결과 245개 정도의 단위 사물을 발굴했습니다. 부체비가 완료되면 개별법으로 해서 특례시에게 권한을 이양하게 될 것이고요. 한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관련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